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시간에는 항암치료가 어떻게 발전해왔냐? 항암치료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란 병은 오래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암은 왜 생겼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것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당시만 해도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수님들이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암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게 없죠.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겼으니 암이 왜 생겼는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암 걸린 원인은 뭐예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암이란 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사람이 걸리는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질병의 원인을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하려면 원인 치료라는 것은 할 수 없죠.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치료밖에 못해요? 증세 치료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항암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였겠어요? 암세포를 죽이자? 그러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를 죽이자. 그러면 암세포도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라면 정상세포도 죽여, 안 죽여?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암이 생겼을까? 유전자가 변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원인은 뭘로 돌려버린 거예요? 재수가 없다. 운이 나쁘다. 그 운, 재수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에 걸린 이유는 결국 뭐로 돌아간 거예요? 운이 나쁘다. 다른 사람은 안 걸린대. 하필 나만 왜 걸렸을까? 운이 나쁜거지. 왜?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운이 나빠서 걸린 병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암세포 생기는 쪽쪽 어떻게 하면 돼? 죽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항암제를 우리가 일반 항암제 또는 제 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제 1세대 항암제는 원인을 전혀 몰랐어요. 모르니까 암세포를 죽이면 암덩어리가 없어지겠지. 해보니까 없어져요? 없어져요? 일단 없어질 수 있어요. 싹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생겨요? 왜? 왜 또 생겨요? 또 유전자가 변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 암하자가 아닌 사람도.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정상세포가 매일매일 그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되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한테 그거는 왜 그렇지? 어떻게 우리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맨날 생길까? 그래서 연구 끝에 무엇을 발견했냐고 하면 활성산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여서 그 결과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생기냐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왜 활성산소가 생기냐? 알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들어가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탄수화물이 아주 제일 작은 단위로 소화가 되면 당분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포도당이라는 당분이 돼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산소가 와서 여기서 스파크가 찌찌찌하면 꼭 자동차 같아요.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그 자동차 안에서 뭐가 타야 돼? 기름이 타야 되잖아요. 기름이 타야 되는데 기름을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타는 곳이 있어야지. 그 기름이 타는 곳이 어디서 타요? 엔진! 그래서 그 엔진이 있어야 기름 탱크에서 엔진으로 가서 가면 거기서 산소가 오고 스파크가 와서 거기서 기름이 팍팍팍팍 타서 전기가 발생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그 전기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자동차라. 세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요. 그래서 진짜 자동차는 기름이 들어오지만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들어와? 네, 당분이 들어오죠. 당분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배웠잖아요.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식물이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고, 물을 빨아 올리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햇빛,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하면 탄수화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제가 그린 그림이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탄수화물이 된다.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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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화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햇빛이다. 우리는 탄수화물, 쌀밥을 먹고 감자를 먹고 바나나를 먹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사실은 뭘 먹는 거다? 햇빛을 먹는 거다. 햇빛은 그 본질이 뭐다? 전자파다. 전기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뭐가 통하고 있다? 전류가 통하고 있다. 그래서 전류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가 만들어지고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 알파파냐? 베타파냐는 무엇이 들어와서 결정해준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생기, 진선미,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되고? 알파파가 되고 그 반대쪽은 아, 내가 속았구나. 그 자식이 거짓말했구나.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억울하다.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 꼬아 죽겠다. 이렇게 기가 막힌다. 결국 생기가 막히면 베타파가 되고 유전자는 꺼진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쫙 이렇게 이제부터 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바로 어디로 들어온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기, 생체 전자파가 오면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디에 있던 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전기가 와서 그래서 그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모든 사람의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해내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서 미토콘드리 숫자를 줄여줘요. 미토콘드리 숫자가 줄여지면 어떻게 될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을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200개까지는 적어도 이사될 사람이 100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피곤해요 맨날. 먹는 것은 잘 먹어도 피곤해요. 왜? 미토콘드리 숫자가 많아야 탄수화물을 많이 태워가지고 에너지, 전기를 많이 생산해요. 그러면 힘이 낫죠. 당분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뭐가 와서 태운다? 생체 전자파, 스파크, 자동차도 여러분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여러분 차 타고 시동을 탁 끌면 어떻게 돼요? 엔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스파크 때문에 기름이 팍팍팍팍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가 굴러가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과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러면 이 스파크는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생체 전자파가 와야 돼요. 스파크. 그것은 어느 때 오냐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스파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그 순간순간에 깨달음이 많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아 그렇지, 맞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몰랐던 것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고 그렇구나. 이야 놀랍구나. 또는 아 정말 아름답구나. 아 이런 게 진실이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럴 때 스파크가 많아져요. 스파크가 세고 많아질수록 탄수화물은 더 많이 타요. 이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안 뚱뚱해져요. 맨날 많이 태우니까.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안 타는 사람이에요. 잘 안 타는 사람은 뭐를 잘 못 받는 사람이에요? 스파크를. 그러니까 맨날 지겨워 죽겠어. 지겹다고 할 때 스파크가. 지겹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스파크가 없을 때야. 그것은 어떤 아 알았다 이런 뭔가 번쩍번쩍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스파크가 제일 쌀 때는 언제일까? 다 그렇을 때야. 아 그렇구나. 알지겠어요? 미터콘드리아가 최소한 200개가 있어야 될 미터콘드리아가 100개밖에 없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태울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거기다가 스파크도 별로 없어. 그러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 사람이 돼. 피곤해지면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 못해서 피곤해지면 운동하기 싫어야 싫어요. 운동하기 싫어.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운동 안 하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더 줄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6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나는 걷는 것도 싫고 움직이는 게 딱 싫어. 뭘 먹으면 이렇게 힘이 좀 날까? 미터콘드리아 수가 50개 줄어버리면 아무리 먹어봐야 살만 찌지 피곤한 건 똑같아요. 미터콘드리아 숫자도 운동을 안 하니까 줄어. 300개에서 250개, 200개, 150개, 100개, 50개 이렇게 줄어. 그러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운동 안 하니까 줄어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늘어난다.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운동 꼭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산책로 너룩바위 오늘 가셨어요? 너룩바위 끝까지 갈만 해요? 이제 눈이 다 녹았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너무 과루하시면 안 돼요. 내 컨디션에 맞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운동을 안 하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운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당이 돼서 미터콘드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당이 안 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이? 피 속의 당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병의 시초가 돼요. 즉 당뇨병의 시초는 미터콘드리아 숫자의 감소예요. 그 감소는 어떻게 시작됐다? 운동 부족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콘드리아에서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그냥 가만 놔두면 결국 미터콘드리아도 파괴해 버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이 활성산소가 자꾸 이리로 오면 미터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하고 결국은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럼 미터콘드리아가 이리로 올 수밖에 없냐? 아니에요.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좌회전해서 아시겠죠?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해버려요. 나쁜 짓을 안 해요. 어떻게 되면? 좌회전을 하면 직진하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좌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활성산소가 미터콘드리아에서 맨날 생산되는데 이것을 직진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좌회전하도록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좌회전이 되냐? 여기 보면 이게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되면 좌회전해요. 그래서 노란색 물질을 SOD라고 부르죠. SOD.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고 있으면 이 SOD가 활성산소 보고 이쪽으로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좌회전해요. 좌회전하면 SOD가 이 활성산소를 결국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활성산소 피해를 안 보게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은 모든 세포에서 다 생산할 수 있도록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노화도 빨리 되고 미터콘드리아가 파괴되어서 피곤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손상 당해서 여러 가지 질병 암을 비롯한 사람이 될 거고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병 안 걸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딱 돼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이야. 직진시킬 것이냐? 좌회전시킬 것이냐? 그러면 좌회전시키려면 뭐가 생산이 돼야 된다? SOD가 생산이 돼야 된다. 그럼 SOD는 어떻게 생산되냐?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하나님이 유전자 미리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은 알아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자꾸 암세포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병이 잘 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활성산소를 좌회전시켜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버리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딱 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옛날부터 해 놓은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늦게 늦게 이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SOD가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란색 유전자가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로 합시다. 이 유전자가 켜져야만 SOD가 생산됩니다.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꿀질 생기지. 여러분 앞으로 제가 뭐 묻거든요. 무조건 생기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기생기 해 놓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준 것을 물을 리가 없어요. 가르쳐 준 것도 대답을 못 하는데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대답을 요구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지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노란색 유전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SOD가 생산되어서 이 SOD가 직진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잘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SOD가 굉장히 중요하고 SOD를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하는 바람에 SOD 유전자도 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왕창 직진해 가지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키니까 여러가지 질병, 당뇨, 암, 여러가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그래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파가 무슨 파를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를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호언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매일 우리 몸에 생겨서 결국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뭐를 못 받으면? 생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느끼지도 못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다. 그런데 생길 때마다 T세포가 와서 어떻게? 암세포를 죽였다. 그럼 T세포가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죽여요? 또 몰라요.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여주는 물질을 생산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켜지려면 생기를 받으면 켜져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러나 다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기를 계속 받는 사람은 암세포가 아무리 매일매일 생긴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몸 안에서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으로 죽여주니까.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즉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암 환자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실만 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를 켜면 될 거 아니야? 첫째, SOD 유전자가 꺼졌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직진해서 자꾸 암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요. 그렇다면 T세포가 동물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암세포를 죽이면 돼. 그렇게 되면 암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답이 벌써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답은 뭐만 받으면 된다? 생기만 받으면 된다? 생기만 받으려면 뭐를 하면 된다? 뉴스타트 하면 된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생기라고 하는 것을 그 생기라는 것을 인정은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니까 생기는 받을 수 있어야 못해요. 못 받아.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암세포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난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 암세포를 죽이자. 이 1세대 항암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약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암이 낫겠냐? 왜요?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약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줘서 암세포를 죽이다가 보니까 누구도 죽어. T세포도 막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에서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맨날 뭐 뽑아요? 피 뽑아요. 아니 항암치료 하면서 왜 피를 뽑지? 왜 뽑아요? 그거는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사를 주고 있는 그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면서 통시에 면역세포도 죽이니까 피검사를 하는 거야. 피검사 한다는 말은 뭐예요? 면역세포를 백혈구라고 해요. 그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뚝뚝 떨어져요.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4,000 정도 떨어지면 이제 의사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3,000 이러면 중단해야 돼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에 들어오는 병균 이런 걸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의사들이 부주의해서 지금 백혈구 수치가 3,000 이렇게 있는데도 깜빡 잊어버리고 또 항암제를 또 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2,000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막 바깥에 있는 병균들이 폐속, 숨 쉬면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걸리는 폐렴이라는 병에 걸려요. 왜?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랴부랴.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3,000, 2,800 이렇게 줄면 병원서는 어떻게 해요?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약을 줘요. 그리고 일단 항암치료는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 돼요. 계속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암치료가 암세포만 죽인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일반 항암제가 제 1세대 항암제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만들어져도 하나도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약들이에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을 하는 과학자들이 볼 때 아니 암세포만 죽이면 모르겠는데 암세포만 죽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마저도 같이 죽이니까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환자를 더 약하게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게 만들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어떤 병도 낫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해도 환자의 몸 건강상태를 더 강화시켜야 병이 낫지.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아니 그 면역력을 백혈구를 더 강화시키는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치료제를 만들어야지 암세포 죽이는 것만 하면 뭐 하냐? 그래가지고 노벨상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도 1세대 항암제 소위 일반 항암제를 써봐야 암은 줄어질 수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백혈구도 파괴가 되어주니까 환자들이 더 상태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아, 1세대 항암제는 안 되겠구나. 적어도 어떤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혈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제 2세대 항암제. 제 2세대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표적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항암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사람들 집에 누가 산다는 문패를 달아야 됐어요? 문패를 달아야 됐어요. 문패를 보고 우체국 아저씨들이 편지를 배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들도 뭐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암세포다 라고 문패를 붙여요. 왜냐하면 그 암세포 속에 옛날에 없던 변질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문패를 만들어서 닦았다 붙여요. 나는 이런 암세포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 그러면 항암약을 만들때 뭐만 공격하면 되겠다? 이 문패가 달린 암세포만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제를 만들때 문패를 인식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어야 돼.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문패를 인식하는 항암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문패를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죠. 문패는 뭐가 만들어낸다고? 암세포 속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들이 문패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나와서 싹 비속을 돌아다니다가 야! 저 놈이 문패가 있구나.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어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암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처음에 표적 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푹푹 죽어. 예를 들어서 6cm 짜리 암이 있었다면 착수면 한 달째 6cm 짜리가 3cm 그 다음에 두 달째는 2cm 짜리 암세포가 푹니다. 그러니까 첫 달을 쓰면 제일 잘 듣고 두 달째 쓰면 덜 죽어. 석 달, 넉 달 이렇게 되면 점점 많이 못 죽여요. 그것을 뭐가 생겼다고 표현해요? 내성이 생겼다고 표현해요. 농약이 새로 출시가 되면 농부들이 그걸 사서 어떻게 해충들이 팍팍 다 죽어버려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은 왜 생기냐 하면 밭이나 논의 해충들도 아하 문패를 이런 걸 달고 있으니까 죽는구나. 코끼리도 어떻습니까? 상아가 있으니까 죽는구나. 그러면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자꾸 회피할 수 있도록 일전자가 또 변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없는 코끼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암세포도 해충들도 농사 찔때 해충들도 유전자가 아하 이 문패를 달고 당기니까 죽더라. 그러면 문패를 어떻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표적 항암자들이 4개월 내지 5개월째 들어가면 암세포들이 약싹 빠르게 문패를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지면 암이 팍 석달, 넉달 이렇게 갔을 때 적어졌다가 그때부터 효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은 다시 커져요. 그러나 표적 항암자들도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도 결국은 희망이 왔구나.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들도 이거 보니까 금방 내성이 생기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노벨상 안 줬어.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별로구나.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암세포라는 것은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유전자가 또 변하고 활성산소가 또 나서 또 유전자 변질시키면 또 암세포 생기고 암세포만 지금 있는 거 다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암세포는 매일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강화시켜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면역력이야.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암은 낫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연구가들아 제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항암제를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노벨상을 주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면역력을 어떻게 무슨 어떤 약을 만들어야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나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약이 항암제가 제3세대 항암제입니다. 저 면역항암제 나왔을 때 결국 노벨상심사위원회에서 그렇구나. 이제 너희들이 정신 차렸구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이 약이구나. 노벨상 받아라. 그래서 노벨상 줬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만 맞으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암 다 낫는다.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은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상산되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 켜지려면 뭐만 받으면 된다? 생기면...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생기를 받는 뉴스타트의 길밖에는 없다. 그러면 면역항암제라는 것이 나와서 이 면역항암제는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냐? 그건 생기가 아닌 어떤 물질적인 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생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어떤 약이냐?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거예요. 보면 노벨상을 다 받게 됐냐? 그런데 지금은 면역항암제도 인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안 들어. 왜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약이 면역항암제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T세포입니다. T셀입니다. 노란색 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T세포입니다. 이 갈색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인간의 몸 안에서는 결국 돌아다니다 보면 T세포와 암세포와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이 T세포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의 신원을 밝혀야 돼요. 왜? 왜 그래요? 이 T세포는 나의 세포는 보호를 하고 엉뚱한 세포는 뭐예요? 변질된 세포는 파괴를 할 임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T세포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암세포와 T세포와 만나면 암세포가 T세포에게 꼭 주민등록증을 제재해야 됩니다. 나는 암세포 누구누구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 갈색이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면 T세포가 주민등록증을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 Recognition, 인식.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나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인식만 했다고 죽이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일단 인식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 암세포가 B7이라는 민원서류를 작성해서 이 CD28이라는 T세포의 민원창고에 접수시켜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죽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죽여주지. 이렇게 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에 집어넣어 주면 그때 암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T세포가 나를 죽여주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대개 암 환자의 경우에는 만나서 저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죽여달라는 민원을 청구를 안 해. 그러면 암 환자들은 몸 안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나도 문제가 뭐예요? 암세포가 민원 내지는 뭐예요? 제출을 안 해요. 민원만 제출시키면 T세포가 죽이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약회사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민원서류를 가라, 여러분 가라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민원서류를 위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가 정식으로 만드는 민원서류가 B7입니다. 이거를 위조해보죠. 왜? 암세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암세포는 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만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T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죽여줄게. 이러면 암세포는 죽일 거 아니에요. 됐다! 그래서 위조를 만든다고 한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쫙 주니까 T세포가 어? 죽여달라고? 어? 웬일이야? 그러면서 죽여줬어. 그래서 몇 환자들이 난 거야. 그런데 T세포는 지금 현재 그 암 환자의 T세포는 지금 사실은 별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기도 맨날 피곤하고 약한 데다가 그 이상한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T세포들이 피곤해서 민원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가짜예요. 암세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민원이 들어와도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우리는 피곤해. 우리도 죽여줄 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안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성의 일종의 아가지겠죠. 유전자는 이래서 항상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면역환암제도 이제는 인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세대는 몇 세대째가 나와야 돼요? 네. 4세대. 과학자들이 가짜 민원서류도 안 되는구나. 면역환암제도 안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해보자 지금 어떤 약을 만들어가지고 암세포 이지만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약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4세대 하암제가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전환시키고 역전시키고 되돌아가게 회복, 복귀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이 제4세대 항암제를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계통에서는 앞장서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아주 중요한 연구 논문도 발표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cancer cell 암세포 이것은 normal cell 정상세포 그래서 암세포도 이렇게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항암제를 개발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출 수 있다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약을 만들자 이거예요. 일리 있어요? 없어요? 한국의 요즘 기술력이 대단해요. 지금 이게 몇 년 후쯤은 이런 약이 등장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기를 아는 사람으로서 뉴스타트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약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나 다 같이 조금 써보면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뭐만이 해결책입니까? 생기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춘다. 이 낮추기 위해서는 무슨 물질이 필요하냐? 이 다섯 가지 물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이 된다면 충분하다면 암세포를 싹 고개를 낮춰서 이 고개를 넘게 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암세포가 생산되더라도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나타나더라도 얼마 있으면 정상세포로 돌아가 버려요. 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만들어놔도 또 어떻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될 거 아니에요. 켜지려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지금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져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유전자들을 어떻게 해요? 생기를 공급해야 돼. 그래서 유전자들이 잘 켜지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돼가지고 아리랑 고개를 탁 낮추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몇 년 후에 우리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놀라운 항암제가 약이 생산이 될 거를 기대 할 필요가 없고 아마 그런 약이 나와도 엄청 비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유전자가 생산하는 것과는 꼭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위조가 돼. 아시겠죠? 그 위조로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서 알아채요. 이게 위조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생기를 받아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그때는 위조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리랑고개가 낮아지고 그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제4세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얼마나 속 시원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칠수록 이 다섯 가지 물질은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뉴스 샀다고 항암치료 같이 하려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항암치료가 여러분의 면역세포, T세포를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좋아요. 그러나 항암치료 때문에 내 건강한 세포들, 특히 T세포들이 많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항암제는 결국은 뭐예요? 뇌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에요. 결국 항암치료제는 암치료제는 뉴스타트의 효과를 어떻게 약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에요. 확실하게 나는 생기를 선택하자. 뉴스타트의 길로 가자. 그래서 그거를 뭐를 해야 돼? 신뢰를 믿어야 돼요. 파블로 박사의 개처럼 믿음이 있을 때는 유전자가 더 잘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이제 틀림없이 맛있는 거 죽겠지. 아하하하하하 실전자가 팍팍 켜져요. 신뢰를 할 때, 그런데 한번 속고 나니까 어떻게? 일전자가 켜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와 생기가 함께 할 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